네 이승철씨의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역시 우리 선배님 존경합니다 네 그나저나 형님 네 큰일 났어요 큰일이에요? 네 무슨 큰일이에요? 벌써 좋은 음악 듣다보니까 음악중심 끝날 시간이에요 아 그러게요 매주 하는데 매주 아쉬워요 에이 진짜요? 진짜 아쉬워요 에이 진짜요? 조금 아 이런 형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숨겨놓은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요? 네 보물 그 보물 가져왔어요? 네 갖고 왔어요 보여주세요 바로 대한민국 가요계 블랙 다이아몬드 팀 윤미래씨에요 아 윤미래씨 정말 오랜만이죠 그동안 윤미래씨의 목소리 기다리시던 분들 되게 많으실텐데요 오늘 또 윤미래씨 노래도 너무 잘하시지만 랩도 최고잖아요 네 완전 파워풀하잖아요 그 파워풀한 랩과 노래를 오늘 쇼막 중심에서 다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유미래씨의 노래 끝으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브라이언 현중과 함께하는 랩믹크 음악의 중심 쇼음악 중심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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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